하얀 нут게 치즈 두부 치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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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 식용유 참기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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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징어 반죽을 넣어서 만들어볼게요 소금 그리고 그리고 소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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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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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늘과 함께 먹으면 더 맛있게 먹어야지 너무 맛있어 너무 맛있어 고소하고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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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무 맛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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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기야. 미안하다, 모기야. 안녕하세요. 바람 같은 시청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강성훈입니다. 저는 시골에 있으면서 바람이 그렇게 좋더라고요. 선풍기 바람이나 이런 것보다 자연에서 불어오는 바람이 너무 좋은데 촬영 시작할 때는 너무 더워서 힘들었거든요. 지금 솔솔 풀립 향과 더불어 나무를 스치면서 오는 바람이 너무 기분 좋은 것 같습니다. 오늘 삼겹살하고 선지해장국 이렇게 먹어봤어요. 명이나물. 파도 구워먹었는데 파도 너무 맛있었고 삼겹살은 언제 먹어도 참 맛있는 것 같아요. 여러분 건강 잘 챙기시고요. 저는 다음 영상에서 더 재밌고 맛있는 먹방으로 찾아오겠습니다. See you!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